자 그 다음에 공전 조절 서버 혹은 공전 스위치 공전 조절 서버든 공전 스위치든 모터 포지션 센서든 이 말은 전부 어디 붙어있는데? 얘 어디 붙어있는데? 어디? 서스텐크 앞에? 그렇지. 스로틀 바디에 다 같이 붙어있는 놈들입니다. 공전 조절 서버를 요걸 뭐라고 하는데? ISC라고 하죠. 공전 속도를 조정하기 위한 모터 방식이 있고요. 자 공전 스위치는 어디 쓰임댔어요? TPS가 보정 안됐지? TPS가 보정이 아니지 피드백 신호 혹은 리몹 제어하기 위해서 다쳤는지 열렸는지 정도만 신호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 공전 조절 서버 일반 저번에 위에 보시면 73페이지 그림 보시면 DC 모터 보입니까? 제일 처음에 그림에 DC 모터씩 나오죠? DC 모터 같은 경우는 뭔데? 전원을 주면 얼마만큼 돌아가는지 모르잖아 ECU가 모터가 얼마만큼 돌아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?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? 모터 포지션 센서라고 해서 NPS 붙었죠 위에 네? 그림에서 NPS 찾으셨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DC 모터를 쓸 때는 NPS가 붙어가지고 모터가 움직인 양을 누가 ECU가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센서가 필요했어요. 근데 그 밑에 보세요. 스텝 모터 나와있죠? 이 스텝 모터는 뭔데? 스위치 어느 거를 붙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연구자석 안쪽에 있는 연구자석이 위치하는 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위치 피드백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? 없어요. 그래서요.